오우 씨, 붕에랑 우리 살래 아우, 있잖아 아우, 있잖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자, 뒤에 보이시면은 타미야 프리미엄 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왔습니다 태국 현지에 미니카를 즐기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즐기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미니카 매장 그리고 완전 로컬 미니카 경기장 이렇게 두 군데 오늘 가볼 건데 일단 오늘은 타미야 매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매장 분위기는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여러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타미야 프리미엄 샵으로 렛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디캅! 아, 오케이, 태국 좋아 날씨가 한 40도 되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게 미니카 경기장 트랙이 있습니다 미니카 트랙이 이렇게 있구요 와, 이게 우리 챔피언은 전세계 어딜 가나 국룰이죠 호야 있어줘야 됩니다 여린은 없어요 호야만 있어요 자, 그리고 현지 선수금들 이렇게 있구요 자, 그리고 이쪽에 왼쪽 편을 보게 되면은 여기 뭔가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타미야 샵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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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코리아 유튜버 투스타 알아요 알아요 투스타 아, 오케이 아, 여기 보시면은 부품들이 있구요 약간 분위기가 프리미엄 샵이네 확실히 부품들도 있고 베어링도 있고 우리나라의 미니카 샵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샵인 것 같구요 자, 미니카들은 어디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미니카 아, 여기는 바로 뒤에 있었네 미니카 근데 이게 전세계에서 비슷비슷하게 물건을 내리다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게 다 있네요 우리나라에 없는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어, 빅뱅고스트 이거 요즘 잘 안나오는데 빅뱅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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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어려운데 여기 빅뱅고스트가 있네요 어, 이씨 부메랑 나 이거 살래 부메랑 부메랑 오, 없는거 우리나라에 잘 안보이는거 사야지 부메랑 이랑 빅뱅고스트 빅뱅고스트 그리고 부품을 한번 봐야돼 부품을 카본 카본 모터들 모터들 또 많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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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만 내남 내남 서비캅 사와디캅 칠캅 칠 첸 짜첸님 아이유 다올라요 아이유 십삽 나이 서른둘 나이 서른둘 아 태국 내에서 미니카 임지도가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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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들 90%가 좋아합니다 오오 릴리 90% 그럼 대회 같은 걸 하면 몇 명이 오는지 켄칸 차이 켄칸 또 켄칸 차이 알 수는 없는데 엄청 많이 온다 아 엄청 많이 온다 어 유행하는 셰시가 있는지 태국 내에서 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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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A 아아 FMA 오 굿굿굿 유어카 어? 아 페인팅 페인팅 오케이 유어카 핸드 페인팅 아아 에어브러쉬 아아 에어브러쉬 오 굿굿굿굿 어 저기 경기장가서 구경할 수 있는지 형님 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자 지금 저는 어 저희 경기장 가가지고 현지 분들이 어떤 차를 굴리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들어가지나 제가 지금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가이드 형님을 모시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땡큐 포쿤캅 지금 차들 어떤차들이 있는지 한번 끌게요 아워디캅 아워디캅 아우 아 지금 보니까 기본킥들을 굴리고 계시네요 기본킥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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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킥들 굴리고 있고요 저게 한 유저분은 오픈 클래스 촬영하고, 오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시스템, 제펜컵. 제펜컵 시스템? 오케이, 행잉 시스템만 있고, 오케이. 오우, 앵컵! 오우! 오오오! 아아, 에이틱까지. 굿굿굿! 와우! 왜 내일 대회 참가 안 하시는지? 섬전 downturn! 패션! 여기 패션 아일랜드. 네 정확한재 Dorก fijтер입니다! samma, 모뮏ison, 더 나아ikal! 내일! 기트를 참가하십시오. 어. 여러분. 내일! 다음 예 근데! 그렇게! 오우, 저것도 오픈 클래스 같은데... 아우 마야겠다 이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트랙! 바닥에 테이핑을 안.. 아! 오! 테이핑이 안 되어있네! 아우! 그 테이핑이 안 되어있으니까 트랙이 자꾸 깨집니다. 아 유 캠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미니코리아? 저는 코리아 미니폿 WD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버! 오늘 미니폿 WD?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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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바디로 아! 굿!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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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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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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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기 또 구독자명 늘려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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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페이머스! 하하하하! 자! 이렇게 구독자명 더 늘었구요! 아! 아! 여기서 대회도 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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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날마다? 아! 매일! 매주 토요일! 몇 명 오는지? 아! 아! 오! 오케이! 오늘 4시에 경기를 한다고 하구요! 그래서 지금 트랙 이거 레이아웃을 다시 짜고있는것 같습니다. 아... 지금 트랙을 새 트랙을 깔고 있어서 주행하는거 보고싶은데 못보겠네 상당히 태국스러운 바디를 볼 수 있구요 AR쉐시 이게 약간 비기너 클래스 같은 그런겠네 충전지는 NC2600X도 있구요 자 오늘 태국에 내일 대회까지 참여하시는 선수분들 만나뵙구요 아 아까는 트랙을 체인지 하기 전이라가지고 바라쉬를 안 한거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테이핑 다 하면서 바라쉬를 하고 있네요 네 대회 준비하네요 트랙 재밌게 짜네요 여기 2단점프 똥똥 오케이 오케이 미니가 굉장히 시글벅장한거는 망구 공통인것 같습니다 시글벅장하네요 오 가려고 했는데 바라쉬 끝나고 굴립니다 볼게요 와우 2단점프 2단점프 내일 대회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은게 아닌가 느껴봐주세요 전남 브라펜 오 하하하하 아 내일 대회 지금 어느 나라가 아 아 아 아 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네 한국의 미니카에 대한 얘기는 못들어봤는지 아 아 아 못들어봤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보여드린다고 아 아 아 아 오케이 땡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대회 진짜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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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